하아... 아 왜 대답을 안 해? 너네 아빠 어디 계시냐고? 우리 아빠가 불랬어요? 피해자가 자실했는데 왜 아빠를 찾아요? 하아... 아니... 그럼 니가 급히니까 다 물어낼거야? 그리고... 아니 잘못을 했으면 죄송합니다를 먼저 해야지 어따 대고 어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따박따박 그냥 인마... 아줌마가 인마 집에 너만한 딸이 있어 인마 나도 아줌마만한 엄마 있어요 누군 엄마도 없는지 않아 사람 모르고 하아... 아이 그래 뭐 너도 뭐... 어? 있기야 있겠지 그래 어? 무튼 아무튼 그... 어...엄마같은 사람한테 말이야 어? 말버릇이 인마!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줌마보다 훨씬 예쁘거든요? 왜 너한테 넌 엄마가 Runner 참 나... 그래 뭐 내가 니 엄마는 아니다 그래 어? 근데 뭐... 암튼 뭐 인마 너희 부모님이 인마 어른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말들꼬해라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나 아줌마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남의 귀한 딸한테 인마 아줌마 뭐 이런거 해도 돼요? 암튼 나도 경찰에 신부 해볼까요? 내가 받은 이 상처는 아줌마가 책임질거에요? 하! 참나! 이 어린 개! 너 집이 어디야? 어디 살아? 여기 살아요! 거짓말 하지마! 뭐 여기 인구가 몇 백이나 되는 줄 알아? 지나가는 고양이도 앞면을 트고 사는데 아주 보니까 딱 보니까 이거 아주 그냥 어? 그 가출해서 이 동네로 왔구만! 아 진짜 여기 산다니까요? 아이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